이 부분은 영업용 문화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문화판이 법률적인 하자로 운행행정지 처분이 있을 때는 고객님께서 이건 고객님께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1일당 10만 원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유가 보증수급이 있을 때는 영업용 문화판이 있을 때는 제가 고객님한테 200만 원을 드립니다. 원래 여기 갑이 되어 있는데 갑을 떠나서 제가 100%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유가 보증수급 받은 남바가 아닙니다. 아닌데 관을 관청해서 혹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승문지인데요. 이거 사고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고객님이 나중에 차를 가져갔을 때 이후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 때 내가 사고가 없었는데 팔 때 내가 사고가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노랗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예예. 여기. 아니요. 사인하시면 되죠. 여기. 옆에다가요? 예. 야. 충전실까지 오셔가지고. 잘 됐지?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데 보다가 뭐 대표님께서 예. 그 앞전에 제가 1월 달에 또 왔다 갔었고요. 아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네. 이쪽 그 무진동 윙바디 이쪽이랑 그 연락이 닿기 전이라 예. 본고 3 세파레트짜리 여기 지하에 차가 있더라고요. 아 예예. 그 차를 보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했을 건데 네. 뭔 그때 사동이 생겨가지고 집사람이 자기랑 같이 뭐 좀 하자 그래가지고 네. 지금까지 집사람 하는 일을 좀 도와준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예. 도와주다가 예. 나 이제 항상 뭐 집사람 도와주는 것도 이제 뭐 그 정도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쪽하고 연락을 했죠. 화물 그쪽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런 차를 뽑아서 우리이랑 저기 우리 회원으로 받아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거지 일을? 일을 짐을요. 무진동 짐을 싣고 네. 그런 업체만 연결을 하나 봐요. 음. 근데 그걸 뭐 이런 20, 40골처럼 뭐 이렇게 수수료 받고 하는게 아니라 팀이 모여가지고 네. 네. 이제 리프트 리프트도 이제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170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오토바이 대형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리프트가 길어야 된다 이거죠. 아. 오토바이 내리고 꺼내고 하려고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프트도 일반 뭐 한 3톤에 2쯤 달려있어도 안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70 아니 그 위닝 높이가 180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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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까지 네. 네. 170까지 하라 이거죠. 음. 그래서 저 하면 수익도 일반 뭐 콜 받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낮고 음. 저같은 경우는 3파렛 본고 1.2에서 3파렛 들만을 굴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합짐식으로 해서 장거리 일주일에 한 두 번 뛰고 나머지는 이제 한 3일은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할 계산을 1월달에는 그 계산을 갖고 3파렛 자리를 봤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코치하고 그래서 차도 지금 포트로 바꾼 거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리프트 높은 곳을 설치해야 되고 무진동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고 그 뭐 전산 장비라든지 이런 건 무진동 아니면 운행 중에 그 알게 모르게 고장이 날 수 있대요 아 맞네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무진동에 실어야 된대요 그런 물건을 전문으로 오단을 잡아서 그 이제 24시 안 통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나 봐요 그 다음 날은 다시 1.2.544 제발 소리가 날 수 있대요 소비자들 소비자들 좀